오, 냄새. 와, 맛있어. 와, 맛있어. 됐어, 됐어. 어떻게 아셨어요, 이거? 뭐 하는 거 하신 거야? 또 예술이지. 이거 역대급 장면이다. 이거 찍어놔야겠다. 어머나. 허재 감독님이 저럴 줄 누가 알았겠어. 허재 감독님이 칼질하는 모습. 코는 여전히 크신다. 옛날보다 더 커졌어. 잡내 아니에요, 돼지 잡내 같은 거? 안 나. 먹어봐, 한 번. 이따 딱 같이 먹어볼게요. 진짜 먹어봐. 제가 먹어볼게요. 냄새가 날 수가 없다, 저거 지금. 너무 맛있다. 왜, 왜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음. 맛있지? 응, 쏘 굿. 쏘 굿. 맛있어요? 응. 진짜 맛있어. 와. 진짜 맛있는데. 내가 기분이 좋다. 제가 사실 돼지 냄새가 제가 예민한 편입니다. 맞아. 그래서 돼지 잡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면은. 식당 나가요? 그러면 식당 바로. 바로 식당을 팍 차고 나갈 정도로 돼지 냄새가 예민한데. 그 잡 냄새가 이만큼도 안 날 정도로. 너무 맛있게 삶아주셔서. 고기가. 살발했어? 살발했어. 근데 진짜 정말 잘 됐더라. 이야, 대박이다. 그렇게 기름기가 좀 섞여주면 맛있어요. 이렇게. 아, 저거 진짜 맛있겠다. 아우. 김치를 저거를 손으로 찢어야 되는데. 보기가 너무 잘 됐다. 이야. 부드럽다. 완전. 야, 닦아. 수고했다, 야. 야, 씨. 너 많이 묻었다. 너 이란티네 부르냐. 마음 아프게, 인마. 나 눈물 날 것 같아. 감사합니다. 야, 먹자, 먹자. 야, 강은 님 저는. 너는? 너는... 야, 야, 야. 야, 먹자. 야, 먹자. 야, 수고했다. 맛있게 드세요. 수고하십니다. 맛있게 잘 먹습니다. 허재 감독님이 만들어주신 보쌈 수육이랑 김치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좋아, 좋아. 이거지. 되게 좋아. 간장이지? 안 찍어 먹어도 맛있다. 맞아, 안 찍어도 맛있어. 어떻게 이렇게 냄새가 하나도 안 나니? 이게 먹으니까 여기 온 보람이 있어. 이제 왜 우융이 온지 알아, 이제. 김치랑 태풍 오늘 고생 너무 많이 됐다. 한국당랑 아주 김치랑 당랑하고. 추억이다. 네, 진짜 추억이야. 당연히 이런 맛있는 고기 부어서 제가 아직도 못 믿어요. 너무 맛있어. 그러니까.